얘기 좀 하지? 말씀하세요 유라니 말이야 내보내는 게 좋겠어 유라니한테 실망하셔서 내보내시려는 거예요? 물론 실망도 했지만 그보다는 애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유라니나 준희를 위해서 그게 최선이야 들어오랄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당신 얘기하기 힘들면 내가 하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유라니가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기사 유포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아니 따지고 보면 그거 유라니 실수도 아니잖아요 일부러든 아니든 일단 기사화 되고 나면 기정사실로 굳혀지기 쉬워요 그리고 준희가 확실하게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같이 살다가 또다시 기살았나 봐 그땐 진짜 힘들어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내보낸 게 나아요 그래도 준희도 노력하고 있고 둘이 잘 지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유라니가 진짜 준희 짝이라면 같이 살든 안 살든 인연이 되겠지 헤어지라는 게 아니잖아 유라니 보기 미안해서 그렇죠 당장 나가서 살 집도 그렇고 그건 당신이 좀 구해줘요 어릴 때부터 봐와서 그런가 장 과장님 동민 씨에 대한 감정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어딜 봐서? 감정이라고는 나타내질 않는 분인데 아니에요 지난번에 동민 씨 술 많이 먹고 들어온 다음날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동민 씨 따뜻하게 잘해주라고 장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해? 네 오랜 시간 같이 살았어도 난 장 과장님을 잘 모르겠어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가 들어가요 잘자 동민 씨도요? 응